니가 하고 있는 거 니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어 니가 자세히 보면 어떤 글자가 계속해서 어 얘 이 글자 이 소리도 되고 저 소리도 되고 이 소리도 되는데 여기에 모아놓은 거는 어 여러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된다라는 건 모아놓은 거 같지 않던가요?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랑 오늘은 10일을 할 건데요 10일에서는 뭐가요 10일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뭐라 말해야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자 계속 i가 나오지 않던가요 네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고 클립 쓰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if 그래서 i가 뭐 중에서 뭐 되는 거예요 i, e, o, e i, e, o, e 가 되고 있죠 클립 그래서 지금 11호는 i가 e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클립 묻지 못했어요 연습하면서 네 묻혔어요 그런 거 눈치채야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어이구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patience shift shift 叫 wok porque yi 가 e 되고 있네요 shift shift 선박 배 이런 뜻인가요 OK. 그 다음에 턱은 뭐든가요? 그렇죠. 턱 치면 아파 안 아파? 턱친 턱친. 친 어떻게 써요? C H I P A N OK. 그래서 얘가 뭐되고 있어요? IN. 됐습니까? OK. 얘는 뭐되요? 쥐. 얘는 턱. 얘는 쥐. 턱친. 턱친이 아프겠죠? 안 아파요? OK. 그 다음 계속해서 이기다. WIN 쓰는 법? W Y I N.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있어요? IN. 그래서 I가 계속 이 손이 되고 있네요. W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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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이 다음 계속해서 PIN은? PIN. OK. 쓰는 법? P-I-E-F. OK. 그리고 얘를 PIN 이렇게 써야 되는데 PIN 이렇게 해야 돼.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돼. PIN은 꼭. 맞고. 마스크 때문에 입술을 못 붙입니까? P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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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입술은 립 쓰는 법 L.I.P. 그렇죠 또 이상하게 소리 낸다 L.I.P.죠 립 알겠습니다 립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여행은? 여행은? 오케이 왜 이렇게 들리던가요? 뭐해요? T.I.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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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나요? 그렇죠 근데 여행이 T.I.P.이다를 못 붙였어 이거를 뜻과 소리 연결이라고 해요 우리말 뜻과 소리 연결 여행 T.I.P. 여행 T.I.P. 여행 T.I.P. 다른 방법은 여행 공부할 때 여행 T.I.P. 이게 아니고 여행 T.I.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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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 입술 립 여행 T.I.P. 여행 T.I.P. 붙여요 그냥 쉬지 말고 끊지 말고 여행 T.I.P. 오케이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F.I.P. 쓰는 법 F.I.P. 그쵸 F.I.P. F.I.P. 이거 뭐야? F.I.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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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라고요? 여기까지가 필요하셔야 돼요 오케이 잔가지 T.I.P. T.I.P. W.I.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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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키가 있어야 해요 그럼 다시 불러줘 오케이 오늘 뭐야 너하고 동이는 지나간 것도 시험 칠 거야 아이 아이 F 트윈 이건 쌍둥이 인데요 트윅 아니야 트윅 트윅 들어볼까 트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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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두 개째 틀리고 있고요 오케이 트윅 트윅 오케이 그 다음에 땅파다 너 많이 따라잡았어 우리 어 갑자기 훅 따라잡았어 파다 딥 딥 딥 쓰는 법 딥 딥 딥 땅을 파다 딥이 좋아 딥 딥 딥 오케이 그 다음에 가발은 트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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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 윙 아니요 아니요 그 비 그 비가 아니죠 비 라고 해야지 그러면 입술 붙여서 떼면서 비 아이 지주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대답 얘기가 저한테 다 나와주세요 예 많이 따라잡아 가자